어차피 근거리는 내가 딱 어? 푸라네 푸라네 진짜 왔어요? 한 명 왔어요 아 오케오케 워치아웃 나이스 밀베어 한번 가볼까요? 밀베어 좋습니다 어차피 푸라네 1등 했으니까 1등 2번 했으니까 밀베어 한번 가봐야지 오케 그 레이더실에 3명 떨어졌어요 아 멀리 계시네 어차피 각자 살아남아야 되는 명은 도망쳐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나왔어요 그 펑커 그 어 네 개 뒤에 붙을게요 어 쟤 토 낀다 뒤에도 펌차 밖에 없는 것 같은데 펌프랑 권총? 한 대 두 대 기절 오오오오 레이더실에 살아남으네 올 거예요 아마 안쪽 밀비가 되었고 백도 안쓰세요? 팔소리 팔소리 예 왔어 살아남았어 오케 두 명 파 안되세요? 아 잠깐만 자 배 오오오오 라이스? 야 점샷하는데도 집탄률 봐 우음프에 펌프 앞에 도망 뭐야 끝이네 네 다 죽었어요 네 다 죽었어요 어 도와요 앞에 발소리 건물 안에 있는거 건물 안에 들어간거 같은데 건물 안에 들어간거 같은데 안에 안보여요 어 안에 있어요 오케이 한 명 기절 아 한 명 더 있어요 중앙에 중앙 오른쪽 컷 나이스 나이스 백 더 써볼까 백? 어차피 근거리는 내가 딱 어? 풀안해 풀안해 기절 한 명 더 왼쪽으로 네 수리탄 갑니다 왼쪽으로 수리탄 갑니다 수리탄 가요 일어서세요 어? 안맞아? 아 잘못 던졌네 하나 더 날아갔어요 하나 더 날아갔어요 하나 더 날아갔어요 여기 있어 어 뭐야 백터 반동 엄청 적네 네 백터도 거의 야 백터 우와 백터 그니까 SMG 지금 모든게 다 못 뽑아놨어요 토미건 빼고 어 그래도 너무 좋은데 백터 손잡이도 안달았는데 레이저총인데 손잡이 이거 달면 어? 고급이다 그리고 총소리 났어요 80방향 오케이 초밥집? 그쯤이었 초밥집인가 그쪽 그 따개비였나 그쪽쯤의 소리들이었던 것 같은데 확률 줄었다 해도 잘 나오긴 잘 나와요 아 M249 이번에는 쓰지 않겠습니다 확 안 쓰십니까? 이번에는 쓰지 않게 이번에는 백터와 움프의 조합을 그럼 제가 쓰... 어? 오 커고파 집 어 두명 보인다 250 한명 왼쪽으로 달렸고 한명 250나무 한명 차타고 차 뭐야 차 버렸다 제대로 뭐야 아 아 그러지마 한명 별로 없는데 아 그러지마 오른쪽에 양각 잡혔다 양각 잡혔었는데 그리고 뒤에 3집에도 적있네요 일단 여기서 빠지는게 좋겠는데 여기 네 빠지는거야 여기 다른 애들 다와서 지금 타이어 다 터지기 전에 저기 보인다 345 345 차 굴러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여기 어이구 그리고 이 앞에 3집에도 한명 그냥 빠지는게 아니면 다 잡아도 되구요 아니 이거 이건 양각 잡힌다 어 여기 언덕 위에서 각잡고 좀 뭐야 구탄이 없어가지고 장거리 전투로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저기 보인다 220방향 집인데 뒷편에 걸어서 내려가면서 전투해야겠네요 3집에서도 총소리 들렸었는데 팔각장 털려있네요 아 있네 3집에 있다 다시야 찾을까 팔각장은 털리고 털고 빠진거 같아요 아 팔각장 옆에 시쳐있다 여기서 싸우는가 보네 어 팔각장 안에 있어요 1층 안에 오 오 아 변태들 진짜 많아 아 에 에 에 난 팟측 나 탑 먹었으니까 됐다 풀팟 올라오는거 같은데 왼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 쪽은 신경 안쓰네 3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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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돌 오른쪽 돌 제가 내려갔어요 금방 다시야 걸어서 내려갔어요 야 이거 장거리 전투가 아예 안되는데 아 바꿀까 바꿀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셉 잡았으면 근셉은 해야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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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집 죽었다고 했으니까 밑으로 내려갈게요 움직인다 앞에 세운거 같은데 20 네 아 살리고 있네 에이 킬 뺏은 오프 개꿀 개꿀 평진 있어요 두명 노라노 와 쏠타 멜라노 멜라노 평지 170만 기절 어 하나 기절 버기버기버기버기버기 수리탄 터질게요 장전중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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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0 방향 아 또 때려 아 저 있다 150 방향 그 1평칩 한참 뒤편에 네 확인 두 명 보여요 두 명 아 이거 타이어 터졌네 오른쪽으로 돌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냥 크게 도는데 어 어 사온다 어디서 때려 그 친구 하나 기절이고 그 나무 있었던거 같은데 아 그 나무 그대로 연막에 들어가라 살리러 갔어요 붙을게요 붙어서 수리탄 던져버려야겠다 전 엎드림 오케이 오케이 엘에 사고 엎드림 수리탄 투척 왼쪽 빠진다 수리 연막 나왔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무 체크 후이 워치아웃 나이스 민섭이가 싸운다 바로 뒤에 우리 쏜거에요? 네 저 쏜거에요 아 오케이 두 명 체크 앞으로 당겨요 다운 다운 아 논쟁이님한테 보드카 따라졌던게 없어져 같은데 팔각정 쪽에 총선이 들리는데 안 보여요 팔각정 보다 왼쪽이 들리는데 반대편 왼쪽 75쪽 팔각정 앞에 있는 해우소 앞에 있는 문선 같은데 네 네 아 해우소 옆에 보여요 해우소 왼쪽이 죽였어요 그 기절 아니고 그냥 죽였어요 한 명이 한 명 죽였어요 하나 더 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보여요 애들 파밍 중 오케이 제가 붙을게요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 팔 해우소 뒤에 있는 왼쪽 그니까 제일 먼 나무 붉은 나무 그 쪽에 하나 있어요 알겠어 어? 쟤 그거다 AWM이에요 조심하세요 AWM 소음기에요 음 한 명 체크 AWM 소음기 체크 빠지는데요? 왼쪽으로 하자 아 이거 자기장 때문에 빠지는가 보다 왼쪽으로 자기장 때문에 그냥 도는 것 같은데 안 쓰려고 제가 통수를 치겠어 LWM 아니다 나무 지 있어요 오케이 아니요 아니요 오른쪽 오른쪽 있어 내가 어그로 부렀어요 아 반동 체험 너무 안 된다 점점 아 나무 뒤 한 명 더 둘게요 자기장 45초 점사보다 단발로 쓰는게 훨씬 낫겠다 아 개피해 안돼 노란색 차지 노란색 차지 안돼 안돼 뭐야 애미사야 아 딴 데 딴 데 딴 데가 애미사로 썼어 딴 데서 맞췄어 안돼 안돼 끝 애매하다 두 개를 같이 쓰니까 용도가 너무 애매하다 애매해 중장거리가 애매해 어 약간 중장거리가 너무 애매해 아 그러면 이번엔 SMG의 DMR까지 어 SMG의 DMR 진짜 좋을 것 같아 SMG의 DMR SMG의 DMR 아 무너 이럴 아